밀폐용기와 실리콘의 전문기업 썬라이즈에서 3년간의 연구 끝에 실리콕이 탄생하였습니다. 실리콕의 주재료인 실리콘은 돌, 모루 등 천연자원에서 채취한 친환경 소재입니다. 실리콘은 현재 세계적으로 주방용품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내냉성, 내열성이 뛰어나 렌즈 및 오븐에 적합하며, 또한 깨질 염려도 없어 반영구적인 소재입니다. 무공해, 친환경 실리콘 소재에 섭씨 500도에서도 견뎌내는 분규산 매열 유리용기의 만남, 썬라이즈 실리콕. 온도 변화에 강하고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썬라이즈 실리콕의 실리콘 재질은 냉동실에 얼려도, 끓는 물에 넣어도, 전자레인지에서도, 고온의 오븐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리콕의 디자인은 전자레인지에서 피레침 원리를 활용하여, 용기 전체에 작은 열도 놓치지 않게 되어 있어, 음식을 더욱 빠르고 맛있게 조리하실 수 있습니다. 탁월한 밀폐력으로 유명한 썬라이즈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실리콕의 뚜껑은 이중 결착 잠금장치로 가장자리를 강력하게 밀폐하여, 물렁침을 방지하고, 뜨거운 기운이 새지 않도록 방지하며, 내부의 조절 기능 덕계는 거품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압력을 조절해 주어, 열을 대류시킴으로써, 신속하고 맛있게 조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분규산 내열 강화 유리 용기와, 내부의 열을 모아 더욱 맛있게 요리해주는 외부 실리콘 용기가 만나, 다양한 종류의 빵, 케이크, 쿠키, 생선 요리, 닭 요리, 그라탕 등 정통 오븐 요리까지 편리하고 깔끔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실리콘 용기만으로도, 안전한 분규산 내열 강화 유리만으로도, 어떠한 요리라도 간편하게 재료만 실리콕에 넣고, 전자레인지, 오븐 상관없이 넣어만 주면 어떤 요리든 척척! 추가로 구성된 실리콘 패드는 쿠키나 생선, 고기 등을 구울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븐에서 뜨거운 것을 꺼낼 때나, 뜨거운 요리를 할 때는 편리하게 고인장 실리콘 내열 장갑으로, 깔끔한 반죽을 도와주고, 뜨거운 볶음 요리에도 걱정 없는 실리콘 주걱까지! 썬라이즈 실리쿡! 식사 후에는 바로 실리콘 뚜껑을 덮어 밀폐 용기로, 냉장실, 냉동실, 어디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썬라이즈 실리쿡! 새로운 조리문화를 열어가는 썬라이즈 실리콘!